안녕하세요. 저는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김오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이런 발표회나 기타 등등의 포럼에 참여를 했을 때 시간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행사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임 교수님들께서 충분히 역량을 갖추셔서 시간 내에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사실 여기에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타임어택 있지 않습니까? 남은 시간이 여기 뜨거든요. 이 화면에. 그런데 이거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실습학기제 또한 제 생각에는 이러한 어떤 교사들의 역량, 교수님들의 역량, 그리고 실습생들의 역량과 제도적인 틀이 함께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아마 저희 학교에 대해서 약간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에서는 실습학기, 한 학기 동안 하는 어떤 실습생,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인데다가 학생들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입니다. 방금 소개를 하신 것처럼 전국 단위 자사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학교에서 왜 이러한 시험 학교에 참여를 했지라고 아마 의아해하실 텐데 그런 차원에서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 학기 동안 거의 진행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 실습학기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부담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되게 작은 것부터가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기간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실습생들을 감독으로, 부감독으로 배치하는 것부터도 혹여나 학부모들의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어떤 교실에는 교육실습생이 부감독으로 들어갔고 어디에는 안 들어갔으니 어떤 고사의 분위기, 현장감이 다르다. 그러니까 불공정하다라는 어떤 컴플레인까지 고려를 해서 짜야 되는 등 되게 많은 부분들을 사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불편함 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컨셉을 좀 잡아봤는데요. 협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방금 계속해서 언급이 되었던 커뮤니케이션의 공학적 이해라는 수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함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평소에 말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슬라이드 하나당 한 2분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좀 빠르게 하면 좀 이제 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많은 내용을 담기보다는 좀 더 직관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아마 고등학교 교사인 저한테 요구하는 내용은 현장감일 겁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실 것 같아서 이미지 위주로 슬라이드를 전반적으로 구성을 했고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해서 시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생교생 간 협력이라고 하는 일종의 소단원을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학교에는 지금 7명의 국어과 교육실습생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실습생들이 서로 상호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이 항목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발표하셨던 분 중에서 교사 옆에 교육실습생의 자리를 마련하는 케이스 그리고 교육실습생들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케이스 이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후자가 훨씬 더 장단점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자라고 하면 교육실습생들 간의 공간을 별도로 반드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실습생들의 어떤 모범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기 뒤에 앉아계시는 이 일곱 분의 선생님들께서 매 시간마다 한꺼번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창관을 하시고요. 창관한 다음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교육실습생들 전용실에서 끊임없이 토론을 하시는 장면들을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상호간의 피드백이 강화가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실습생들 간의 피드백이니까 그다지 큰 효과를 벌어들일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진행했던 교육실습생 대상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었냐면 평가 문항을 직접 출제해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향후 1년 내지는 2년 안에 현장으로 오시게 되면 당장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출제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필요한 어떤 평가 역량을 이번 시기에 꼭 함량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도와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이제 외부 강사를 섭외했습니다. 출제 관련된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고 계시는 이제 시도교육청의 선생님을 섭외를 해서 그분께서 직접 평가 문항을 어떻게 출제하는지 그리고 출제하면서 상호간의 피드백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받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께서 본인들이 시험지를 하나씩 만드시는 겁니다. 동일한 제재에 대한 지문을 구성했고요. 그 지문에 대한 문항들을 각각 개인의 특성이 드러나게끔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항의 완결도에 대해서 서로 상호간에 검토를 하면서 문항들이 훨씬 더 나아지는 장면들을 스스로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교생 선생님들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 교생과 교사 간의 협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조하는 지점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공학적 이해라고 하는 과목을 사실은 개발하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앞서 말씀해 주신 김평원 교수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이러한 과목을 개설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이어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 이어지게 되면 결국은 학교 단위별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런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단위 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그 학교 학생 한 명 한 명의 개별화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과목들이 신설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라면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대학과 연계된 수업 중 하나인 커뮤니케이션의 공학적 이해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걸 가르칠 수 있겠다. 우리 학교의 특색을 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두 번째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디어 탐구 프로젝트라고 하는 학교 특색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10년째 운영이 되었고 노하우가 충분히 쌓였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색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과정 안으로 끌어들여서 보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의 특성도 살릴 수 있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공학적 이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아실 수 있듯이 과목의 성격 자체가 융합입니다. 융합이고 간단하게 다섯 번째 거를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과목의 성격 자체가 프로젝트형입니다. 단순히 교사가 강독식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학생들은 끊임없이 모든별로 토이토론을 하고 교사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성과물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수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을 개설해서 운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항목을 말씀을 드리면 고교대학 연계사업은 사실은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대학 측의 지원금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고교대학 어떤 연계사업 중에서 지속성이 강한 사업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감히 단원해서 말씀드리는데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게 고교대학 연계사업이 이루어진 케이스는 저희 학교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대학교와 인천하늘고의 어떤 콜라보를 통해서 이러한 과목들에 대해서 충분히 개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목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학생들과 공유를 하냐면 간단하게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읽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론적 지식을 전달을 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읽으면 수능에서 1점을 더 받을 수 있어 라고 설명하는 게 한계였다면 지금은 학생들이 읽기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를 넘어서서 읽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인 생체 신호들을 바탕으로 시선추적기를 비롯한 학생들이 직접 관찰을 하고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단순히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이 아니라 공학적 사고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들의 논리적인 사고를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하게 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학기 단위로 움직이는 교육실습생을 받지 않았다면 이 과목을 운영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학기제 교생들의 어떤 필요성 이런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일방조사일방적인 강독식 수업이 지속된다면 사실은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교육실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과 수업은 계속해서 학생 주도형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코티칭을 할 수 있는 보조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교 현장의 교사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수업이 그러합니다. 이 수업의 경우는 예를 들자면 하나의 도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됩니다. 교사 한 명이 지금 제가 이 수업 학생들이 너무 원해서 하고 싶은 아이를 다 받았더니 이 수업을 듣는 학생이 130명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수업을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사 한 명이 다 담당하기 힘들잖아요. 그때 교육실습생들이 파트별로 나눠서 부분적으로 코티칭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과정에서 피드백이 핵심인 그러한 수업이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교육실습생들의 어떤 역할과 보조적인 어떤 그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업의 어떤 일환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보시면 제가 두 분은 못 찾았어요. 이렇게 워낙 교육실습생들 분께서 워낙 젊으시니까 학생들이랑 섞여 있으면 누가 학생인지 누가 교육실습생인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제가 일단 다섯 분을 찾았는데 이 안에 두 분이 더 계십니다. 그런데 찾다 찾다 못 찾아서 동그라미 다섯 개만 해왔는데 모든 별로 지금 배치가 돼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디 있냐면 맨 뒤에 있습니다. 맨 뒤에 있어서 이러한 피드백 다음에 2차 피드백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중, 3중 장치를 토대로 해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끌어 나갈 수 있게 너희가 발표하는 거고 너희가 결과물을 만드는 거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고 던져놓게 되면 사실은 이 프로젝트, 이 수업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화 교육이 핵심인 그런 수업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교육실습생 분들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 과목을 순중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난 다음에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임이 4시 40분부터 해서 6시 10분까지고요. 두 번째 것이 7시 30분부터 저녁 9시 10분까지입니다. 그런데 교육실습생들 분께서 퇴근을 그래서 9시 반에 하십니다. 저녁. 물론 저희가 노동착취라는 기관은 아니고요. 그만큼 더 늦게 출근하시게 하지만 그래도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이분들께서 흔쾌히 허용을 해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적극적으로 실습생 분들께 도움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대학 측이 고교 내지는 중학교에 뭔가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인식은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의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도 고교대학 협력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어떠한 도움을 드리는지를 사진을 통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정서적인 기능들을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저희는 기숙사 학교라서 한 달에 한 번 귀가를 합니다. 그럴 때 나와서 교문 지도를 해준다든지 내지는 이렇게 여유 공간들이 있어서 학생들이랑 스스럼 없이 같이 이제 어떤 정서적인 교감을 나눈다든지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학교는 식당 옆에 이런 데크가 있어서 학생들이 날씨가 좋을 때는 밖에 나와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습니다. 거기에 끼어서 교류를 한다든지 내지는 창체와 관련된 내용들에서 지도교사를 해준다든지 단체 행사를 직접 지도한다든지 이러한 과정들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에 대한 행정처리를 하는 게 부담이긴 하고 이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짜는 게 부담이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저희가 이분들께 도움을 받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제안을 하고 오늘 저에게 주어진 발표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예산 항목의 단위 학교별 자율성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막 항목을 엄청나게 조정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과도기다 보니까 시범학교 운영기간이다 보니까 이전 연도까지는 교생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에게는 어떤 금액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교사 역할을 하는 분과 교과 담당 교사 이 두 분한테만 이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연구부 부장이라든지 해당 업무 담당자의 경우가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하는 거죠. 다행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전 연도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셔서 올해는 그분들에게 이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과장 국어과 학과장 선생님이 수당을 전혀 못 받는데 연구 수업이 저희가 최소한 지금 7분이니까 14번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학과장이다 보니까 14번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업은 자기 수업대로 하고 14시간의 공강시간을 오롯이 거기에 투입을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사가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고 교직 활동을 하는 건 아니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 이제 같이 병행이 되면 어쨌든 예산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 한정된 예산을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쓸 수 있게 해주면 다른 지도 교사 선생님들이 수당을 받는데 덜 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사실은 아까 온라인 플랫폼이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 저희 학교는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애들이 밤늦게까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생 선생님들께서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초과 근무처럼 남아서 계속 애들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니까 선생님들이 밥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금전적인 부분 파일을 늘린다기보다는 제한된 어떤 예산이라 하더라도 초과 근무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거를 온라인하고 연결시켜서 아까 그 순천대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온라인 플랫폼이 너무 좋았는데 그 플랫폼을 라이스로 저는 흡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보면 한 20년 전에 교육대처럼 교생 선생님들께서 매주 이제 확인 도장을 맡으실 때마다 이렇게 단체로 올라오셔가지고 선생님들 막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거 보면 시간이 2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나이스를 직접 해보면 그런 실무적인 경험치도 훨씬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나이스 아이디를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구여를 해서 그 안에서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내지는 일지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담아내고 초과근무도 직접 올려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교직 초창기에 저한테 초과근무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지 않으셔가지고 나이스에다가 초과근무 한 번도 안 올리고 맨날 이제 나가는 길에 경비실에다가 쌓이만 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금전쟁의 부분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초과근무 수당이 안 들어온지를 한 학기 지나서 알게 된 겁니다. 아 이걸 결제를 올려야지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구나를 한 학기 동안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도 실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분 안에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시범학교 확대를 통해서 교육실습생 수를 적정 인원으로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때 고려되어야 될 것은 과목들을 분산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교과가 너무 많으면 사실은 그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 수는 교원 수는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과를 최대한 분산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고요. 다양한 교육실습생 프로그램 샘플을 교육부나 내지는 교육청 단위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 역량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 또 마찬가지로 단위 학교의 재량에 모든 게 맡겨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는 학교는 나중에 확대됐을 때 아무래도 교육실습생 운영의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연수강사에 대한 인력풀을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확보를 해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교육실습생 주 3일 근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5일 근무가 아니다 보니까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학생들하고의 레포 형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은 지역적인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면서 난감했던 부분입니다. 현장체험 학습이라고 해서 수학여행을 떠났는데 맨 처음에는 교육실습생을 다 모시고 가려고 했고 그리고 인천대 측과도 협의를 통해서 그 수업, 저희가 이번에 5박 6위를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루는 대학 수업을 어떻게 보면 참여를 못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허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행동으로 못 옮겼던 이유는 뭐냐면 현장체험 학습 매뉴얼 자체가 안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교육실습생들을 데리고 갈 어떤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혹여나 모를 사고에 대비를 해야 되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학교의 굵직굵직한 행사에 교육실습생이 같이 참여하면 쌍방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들이 제도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바됐지만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